왠지 아래쪽인 것 같애 이 꼴짝이 같은 데가 있어 여길 통해서 가는 거겠지 어 줌되네 아래로 가야겠다 위로 가면 뭔가 산타야 될 것 같애 바미로군 아 길도 아벨레쪼가 저것도 정리를 해야돼 빨리 가능한 빨리 전투화도 이제 필요없고 버려버릴까? 아 뭔 소리야? 헐 뒤에 바로 용이 있다 나이스 맨 용이 여기 있나 일단 내를 안치자고 맹기의 드래곤이네 오 거인이나 싸우고 있어 힐털이 저구만 약해 애들이 거인 오오 최상급 공포 견갑방어구네 이거 가져갈까? 민을 방하고 한 이정도면은 뭐 레싱바로 써도 되겠다 아무튼 거인 또 있을 것 같애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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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생겼다 할 거 생겼다 할 거 생겼다 할 거 생겼다 이거 써보고 싶었어 경악 공포심에 도망갑니다 자장하고 그렇지 잘 걸렸다 호잇 헐 잠시만 하 으에에에이 야 너무 쉽게 죽는구만 특성 찍으라는데 뭔 산적이 이렇게 세여? 장난치나 안 되겠다 쪽수로 가야겠다 쪽수엔 쪽수지 영웅 소환 나오더라 아니! 얘들 센데요? 헐 죽었어 벌써 활이고 뭐고 한 대 맞으면 죽는거야? 왜 이리... 어흑 진짜 안쓸까 저것도 나 1킬 하겠다 니가 맥이고 좋아 스톱만 먹이면 돼 이제 잘한다 리디아 항복은 무슨 항복이야 하하하 할 도메이소 아 이제 산적도 애들이 클라스가 다르네 산적이 더 센 것 같아요 아까 걔네들보다 용보다 더 센 것 같아 적어도 난 용한테는 죽진 않았는데 오! 와... 판금 도끼네 장난 아니구만 도움말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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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거인 있는 줄 알았는데 거인 아까 한 마리가 돌아다니길래 광물이 있을 것 같은 정본데? 어 잠시만 함성 뭐하나 사라졌어 맞다 말 말 타고 댕겨야지 못 봤어 말 있었어요 저기 말 타면 좀 빠르죠? 근데 불편해요 오히려 이거 이미 산척들이 훔친 거니까 어 잠시만 왜 이러냐 이 보는 눈도 없고 뛰는 게 너무 아이 마일 관련된 모드는 진짜 설치하고 싶다 이거 너무 느리고 느려 너무 그리고 너무 둔해 보여 실제로 둔하고 산은 잘 타요 마리 근데 그거 하나는 좋다만 뒤뚱뒤뚱 정말 딱 그 이성화가 떠올라 뒤뚱뒤뚱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저장하고 섀도우미어는 뭐예요? 말이에요? 애는 그래도 지구력이 높아가지고 좀 오래 달릴 수 있다라는 장점 이게 느리게 보이지만 그래도 리디아가 못 쫓아오는 거 보면은 제법 빠르죠 빠른 거죠 아 여기 또 저 친구들이 있네 맘머스가 있네 거인은 없나 이렇게 둘 둘 둘 셋 셋 어어 잠시만 맞았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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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저 크리스티 우와아 수줍기 한 방으로 선을 매겨버리네 앗! 싸우 마무리! 구도가 별로 멋있진 않았지만 네, 뱀파이어야죠 진행은 아직 다 하지 않았죠 좀더 해야되요 그 와중에 지금 마법캐스트하고 있어가지고 마법캐드캐스트 으에잇! 오! 죽는다 이거! 아이씨 아하이 아흐 아흐 아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아아 나 돌겄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오! 많아! 아 죽었다 스카이빔 이거 스토리 닦이려면 제법 오래 걸려요 넉넉하게 잡고 하셔야 될걸요 쉬는 날에 정말 넉넉하게 접고 하셔야 될겁니다 여기 뭐있지? 175시간 하고 있는데 남았대 어 이건 뭐냐 한적 폭력배? 나를 죽이겠어요 나를 죽이겠어요 오오씨 야 폭력배가 아니고 너는 아니 아하 짜증나 말도 안 돼 오케이 형 싸워봐라 그래 어디 한번 아하하 너무 진짜 싸고 치고 버려야겠다 리니야 너 아 리니야 이제 왔다 너무 늦잖아 마법 쓰는 것 봐 미쳤어 똑똑아 아크메이지야 뭐 하하하하 뭔 아크메이지야 사은적이 아니잖아 클라스가 아 어 힐하고 있어 봐봐 얘가 뭐 한적이야 아크메이지 나이스 엥간아 마법겔 데이드보다 세 어우 돈 많이 가지고 있네 얼음항력 이빨 가지고 있는 것 봐봐 봐라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뭔가 다르다 뭐가 다른 애다 얘네데 왜 이런데 살까 화로 아쏘라비오 37 달빛대 잠깐 소설 이름 같애 달빛조각사 나는 소설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 상자 제법 큰데 오 상급 파괴마법이랑 골드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방금 근데 산적 너무 힘들었어 그냥 원샷 원키드니까 숫자가 많으면 산적이 더 세겠네 이리 보자 어디로 가야되지 이리 보자 어디로 가야되지 마른 이하중에 또 사라졌지 그럴거 같더라 흠 흠 뭐야 산타애대? 어 저기 저 및 뭐지 장바꾸나 으허아 아이고 와 진짜 빨라 노루 못잡는다 어잉 일단 내 소울잼이 되어라 둘다 이거 또 귀찮단 말이야 소울잼 챙기기 난하기엔 또 좀 그렇고 늑대 따위가 아니에요 늑대 안해도 죽을 수 있어요 늑대 상위호환인 검치호랑이 걸리면은 그날은 운이 들어온거에요 갑자기 코앞에 저렇게 나타났으면은 검치호랑이 정도면은 난 죽었죠 피했어 모션은 분명 킬 모션인데 이런 젠장 젓가 사슴 하나 못잡나 어이 이런 잠깐만 못잡았는데 진짜 어디갔어 망할 안보인다 아 소울트립 걸어놨는데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뭔데 랩이 또 고장난거 같은데 쫓아가볼까 그냥 네 스카이림도 하는데 롤도 하긴해요 오오 지랄 저런 지랄 빠앙 하아 우와 멋있게 죽는데 트럴 지랄 트럴 영이 약하게 나온다구요 알겠어 뭐라야될까 이 게임에서 만들어진 설정보다 비교적 용이 약해요 진짜 여기 게임 내 그니까 그 설정상의 용이랑 진짜 싸울때에 있는 그 용이랑 뭔가 다른 용인가봐요 추럴 추럴 왔나 추럴 한 방 두 방 오 세 방 오 두 방이 죽었어 리디아 때린거 아니지 아 화살 맞아있네 배 속에 화살이 배 쪽에 화살이 있군 역시 리아야 가차없지 어? 용병도족의 서감문 읽기 싫어 세줄 유학 모르나? 세줄 유학을 했었어야지 남에게 읽히고 싶었다면 수레다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아요? 어? 뭐지 이거? 네비가 고장났습니다 아닌가? 자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질차 몇개 받았나 볼까? 어? 벌써 어느새 4시간 30분 35분을 넘고 있네요 추천 개수 282개 18분만 눌러주시면은 이거 사면돼요 말이죠 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배부른 기린 멘탈 이게 지였나? 갑을 아닌데 저거 뭐더라? 암튼 멘탈님 모두 고맙습니다 KDJ님 고맙구요 랭갈 하얀 잉어 갑이다님 고맙구요 티세포다님 모두 고맙습니다 자 을 내비기능 얘 이거 얘지 얘지 폭주기계전차 아낙수나문 아낙수나문 뭐더라? 아낙수 아 맞아 맞아 그 아낙수나문 그 그 뭐더라 아 어디 전설에 나오는 그런 일 고대 뭐 가면 신화 그런거에 나오는 거였는데 생명체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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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뭐야? 얻었다 뭔가를 얻었다 뭔가를 변화 마법 이들 뭐예요? 쌩까야지 아니까? 쌩까면 되는 것 같군요 갑시다 캐스트 도우미 캐스트 도우미 캐스트 도우미요? 그렇군 오오 항아리 비싼 항아리네 다보가 들어있네 보석 하나씩 넣어놨네 아 졸라 착하다 아아 말..말도 안돼 허 어 어어 씨 어어 잠깐만 너 뭐야 왜 아우 뒤에서 멈춰나오는 줄 알았네 좋아 나의 싸움 방식을 보여주지 가라 드레무라 지배자 다 죽여버려 여기서 지원하겠다 하하 좋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호 양손 소환 아니 혜연이 혜연이 왜 여기 소환되는 거야 너 안에다 소환해야지 좋아 죽여버려 어 해골드레거 해골드레거 헐 두방해 버텼나? 버텼다 저 이렇게 놀면 재미없지 나도 가자 참전하겠소 먼저 영웅소환 영웅소환 당전해야지 영웅소환 영웅소환 아하아 이놈이 이빠라 봄드래곤이에요 봄드래곤 여러분 보스로다 어 잡았나? 우와 춤추어 방금 얘 봤어요? 드래곤 댄스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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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네 부들부들 부들부들 드래곤 뼈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졸라 허무하게 영웅 부활 못시켜요 맘몬스도 부활 못시킨대요 대면 좋을텐데 말이야 읽기 석판 찬양하라 용감한 듯이 부러우냐 그 성경은 영원토록 국관을 것이며 수많은 적들은 그 위험을 보게 되고 어떤 지진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지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시끄러 죄송 앗 여기구만 전격의 정령이 어 바그네 전격의 정령이 좀 여러분 이거 100대는 뭐 또 소환할 수 있어요? 얘 말고 전격의 노예네 이름이? 정령이 아니고 아 얼굴을 보니까 왜 노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이네요 뭔데? 용원? 왓더 뻑 여기는 이건가?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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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원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기다려봐 일단 쿨이니까 마법의 불꽃? 설마 불공격? 호이짜 뭐야 너 똥됐네 한 번에 어? 마나가 다 뺏겼어 마나를 뭐지? 아래서 잡고? 자 가라 조져버려 우와 대박 잠깐만 설마 아래에 저런 애들이 있으면은 또 내 매지카를 빨아먹겠는데? 저게 보스라면? 저장 뭔데? 뭔가 확인됐는데 분명히 독트로 흠이 흠이 저금 가려 음 오오오오오 Miranda pous 하皇 run 자 집효보자 본래프 안에 주고 하 restaurants 얘를 좀 잡아줘 얘들아 아이 내가 잡아야겠네 자 너는 내가 잡는다 시술사 다 됐어 밀키야 아 그러고 보니까 방금 영웅도 소환 하고 정령 소환했네 자꾸 까먹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 오오오 married 마법체 균형 불멸의 피 아니길래 균형? 균형 뭐예요? 흐흥 25 데미지 25 매지카 균형이랑 회복 같이 쓰고 있으면 레벨 잘 오른다고요? 환영이 있나? 어디에 있어요 균형은? 별안가 어? 뭐지? 내 피가 따네? 피가 따는데 매지카가 얼마 차는건가? 맞나요 그게? 아아 맞네 피를 딸고 매지카를 채우네 오오오오오오오 이걸로 노가다 하실 분들은 노가다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 노가다를 내가 하면 되겠다 조금만 할게요 한번만 올려보자 단계를 오르는걸 보고싶어 잘 안올라요? 그래도 가는길에 심심하면 이거 하오면 되겠다 오르네 오르네 상급 뭐야 이거 마구잖아 됐다 이거 뭐 돌아다니기면 살거 없으면 이거 하고 당기지 뭐 그러다가 회복하고 회복하고 좋은 스키이네 아이 마나 또 다 빨렸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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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큰일났다 게임 끝난다 게임 끝난다 게임 끝난다가 아니고 또 죽을뻔했다 게임 끝난다로 그 연간을 시킨다는 내가 트프지만 어쩔 수가 없네 매지카 없으면 균형 써요? 좋은말이긴 하네 균형 쓰면 내 피가 까이니까 잘 보고 써야될 것 같아요 헐 또 있어 헐 또 있어 로다 자고 균형은 그러면 몇번에 넣지 8번 7번 7번에 넣자 7번에 7번 일단 필요없는걸 정말 좀 빼야될 것 같애 이제 내가 마법 8 더이상 안써요 드레모라의 지배자 소연 데이드라 지배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안쓰는 것 같애 상급언제들 소울트랩 여전히 써 정계계정경 쓰지 그래 변화 균형 쓸거야 나무피부도 40방어? 귀찮아 안써 생명체 감지 귀찮아 안 쓸까? 귀찮아 안 쓸래 염동력 또 재밌는 아이템이 재밌는 스킬이긴 한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안써 상급불비 중급불비 중급불비는 가끔 없을 때가 있어 환영 상급용기 소음 억제 이건 스킬 레벨 올리기 위해서 써야돼 상급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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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본도 거의 안써 떼 파괴 파괴를 잘 바꿔야 돼 연쇄 번개 냉기독폭 냉기망통 냉기망통 빼 안써 전격화살 빼 화염함정 화염화살 화염복 소환 회복 빠른 치유 중급방어막 중급방어막 안써 치유의 손길 는써 함성 특수효과 됐어 8번 7번 6번은 뭐죠? 6번 빛 5번이 힐 7번이 이제 균형 헐 짓뚱만큼밖에 안차는데? 여러분 이거 쓰다가 죽기도 해요? 체력이 너무 없어서? 아 이것 쓰다가 여러분 가롱 제가 돌연사하면은 이것을 다 죽었다라고 생각해주세요 알았으면 좋겠지 알았으면 좋겠지 템파밍이나 해야지 찬파밍 عت근 오케이 아마파 오오오 포션포션 여기서 주고픈 어 뭐 있다 아니씨 상자 이걸 놓칠 뻔했네 아 맞다 누가 저번에 말하던데 이거 한 번씩 넥 걸리는건요 내가 왼쪽에 보면은 저장 저장할 때 약간씩 넥 걸리는게 있어요 이거보고 개구본이 왜이리 끊겨요 게임하는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자연스러운 상입니다 저장할 때 걸리는 넥 오오오오 돌아는간에 내 오랜 친구여 나보고 하는 말이야? 아이피가 안차요 이걸로 안됨 이걸로 안됩니다 여러분 진짜 안차 망알 아프리카TV 오디션3 트레이닝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메일 확인해주세요 운영자들이 이메일에 아무것도 안왔는데 잠시만요 메일 다시 한 번 볼게요 왔나? 아 왔다 6인 1개조 우리, 우리조 제조 잠깐만 잠깐만 방송인데 이거 하고 있는 중인데 잠깐만 볼게요 저 죽음의 조에요 죽음의 조 물론 저분들이 저만큼 변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인기가 죽음의 조 흠흠 여기서 이겨도 이겨도 왠지 욕먹을 것 같은 느낌 악원님 대장량님 아프리카 영자 죽어라 얘 야 아니 진짜 이건 좀 아니죠 아 이기고 욕먹을 일 있어요? 아니 왜 아프리카 영자 죽어라 죽어라고 나한테 왜 너무 기쁘네 이겨도 기분좋을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문인데 뭐야 열리잖아 문이 오오 마이 갓 그렇죠 아무리 화가 나도 리리안 때릴 수 없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애부터 때려야지 아마 저 저거 안 참가 안하는 분들도 그냥 대충 막 껴놓는 것 같은데 확인대로 안하고 으잉 해골이라니 마나가 넋발렸다 리디안님 아 잠깐만 얘 좀 그만하게 해줘 죽으면 또 언데드로 살려야겠죠 왜 자꾸 마나를 빨아가 아이 야딱한 놈이네 과지기 금 아싸 어 속으로는 기뻐요 근데 내가 저런 분들이랑 같은 조라니 하면서 네 뒤늦게 수습해봅니다 아프리카 운행자님 사랑하는거 알죠? 사랑하고 있습니다 리디안 뭐야 여기 흠흠 바꾸자 바꾸하자 근데 여기 리디안은 좀 특별한 용뱅이잖아요 일반적인 용뱅이 아니에요 나랑 벌써 몇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공작석 또 광물같다? 아닌가? 오오오오 뭔가 특이해 오오오 뭔가 특이해 좀 더 온다 오 뭐야 아 트롤 트롤이였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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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 지방 쟤네 저거 오디션 3 대회에요 오늘부터 일주일이 트레이닝이거든요 트레이닝 기간인데 3시간 방송을 해야되요 최소 3시간 그거는 금방 하니까 3시간 하는거 레벨도 3 찍어야되고 그리고 기왕 할거면 여러분 우승해야죠 그래야겠죠? 아 또 빨아먹네 네 뱀파이어 했어요 뭔데? 저기 있는데 저기? 어디로 갔어? 요 위쪽인가? 헬로우 여기있는거 같애 헬로우 헬로우 아아 아앗 아앗 매지카 왜이렇게 안차냐고요? 매지카 양이 많아서 어어 어어 퍽 얘들 적이잖아 이거 매지카 재생을 지금 많이 안올렸어요 아앗 미트 미트 변신해보라고요? 변신 별론데 지금? 별로 하고싶지 않아요 어 미트 마덕이다 어? 어어 잠시만요 움직이시는구나 어어 어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오오오오오 별로 세진 안 매워 다행 아무런 모드도 안했어요 왜 맨날 모드를 뭐라고 하지? 방제 적어놨잖아요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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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거죠 누드 모드에요. 캐릭터 보여줄까요? 착한 사람만 보여요. 어으! 어으 야해 오오 뭐냐? 화염 영혼? 미안 와잉 열려라 아 여기다 얼음을 써야겠군 냉기 형태 저기가 길이라면 이쪽부터 가야 되겠지. 그렇지 이런게 있을거라고 생각했어 자 애들 뭐 아무것도 못하면서 말은 말은청산 유수야 아주 뷔 어어어어어 누구야? 헤프너? 바른 청산 유수야 오 생기흡수의 검 우리 시청자들도 바른 청산유수인데 옙 와라 내 종말을 정현하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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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얻어라! 좋았다 와 팡팡 터지는구만 내 번개의 정량령 맨날맨날 여러분 볼때마다 뭐가 달라지죠? 내가 어제는 새벽부터 잘 때 녹방을 틀어놓고 잤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되게 녹방도 많이 보더라구요 이거는 아침에 보니까 한 50명 정도 보고 있더라구 오전에 매직합수명이란 농구래 아니 매직합수명이란 농구래 아니 매직합수명 저 그래도 이런거 저랑 할 수 있거든요 바꿔서 보여줘야겠군 이런것도 할 수 있죠 아니 매직합수명이란 농구래 저를 얼마나 무시하시는거에요? 저 그정도로 허접하지 않거든요 매직합수명이란 뱀파이어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 안해서 그렇지 귀찮아서 템 줄때 귀찮아서 안해서 그렇지 근데 내 직업이 그런거 어떻겠어요? 소환서인데 당연히 소환서 엉덩이 뒤에 싸워야지 그게 잘 싸우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안될까? 당연히 그게 최고의 방법이지 소환서 소환해놓고 내가 앞에서 싸우면 어? 비록언데 파랑들어 뭐야 파랑들어 으에이요 내 직업 숙성을 잘 살린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좋네요 그정도면 될거 같아요 아니 얘는 뭐 이렇게 주고있냐 좀 치워줘야겠다 심심한데 이거 하나 좀 할까? 아 이거 인간한테만 오르지 맞다 오오 소환 마법 95다 여러분 거의 다 했네요 우와 우 백 다대가 중국 방어 막 이미 있어 어? 무겁다 오오 그래 무기가 무겁다는건 곧 던전이 끝날거라고 같다 라는 것과 비슷한거 아닐까요? 흡... 흡... 생명 흡수의 것 흡... 네 안녕하세요 흡... 뭔데 흡... 흡... 이중암정인가? 아 저장 어디서 했더라 애매한데 아 여기 댁구나 좋아 이런거는 후 달려서 없애 으아아아 저기 문제구나 좋았어 문제를 찾았어 음... 용기 상급 용기 리허 아니 아 됐다! 다 됐죠? 오케이 없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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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범위공격 완전 아크네 네 멋있구만 통당 으어어 뭐야 물에 떨어졌는데 흠 그렇군 문맹이 물에 떨어졌는데 말이야 으아 힐 터트린 아 안되겠다 새끼들 깡패만 좀 봐야겠군 형 와줘 형 도와줘 왜 안오는거야 어잉? 오셨다 넌 큰일났다 오갓 오갓! 오갓! 그렇지 뼈 뿌개지는 소리가 들리네 이거지 이거 오갓! 응 오갓! 오갓! 조금뿌개지 오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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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볼도 좀 유심히 볼걸 이렇게 다 유심히 볼게 없네 자 풀어줄게 허울 어어 잠 잠 잠 잠시만 난 풀어줄료가 있은 것 뿐인데 아 마나 똑 빨렸다 쯌스 오오오오 호 오호호호호 죽음의 군주 아니 리디아님? 뭐 있구나 좋아, 이건 쉽지 뭐 쉽지 뭐 막타 흡혈 전투 토끼 오케이 영원이라니 타임 힘의 단어를 익혔습니다. 시간 회복 뭐지 무슨 함성이죠, 이거는? 시간 회복 시간의 함성으로 명령을 하여 복종하게 합니다. 그 결과 당신의 주변은 오,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시간이 멈추게 된대 시간을 멈추게 한다? 써보자, 어딨어. 이름이 뭐였더라? 시간 회복 아, 쿨타임이야. 어딘가에 써볼거야. 기회가 있겠지. 감독님은 x4 sounds freaking こ 았어요 안나 왔다 got on the 이런건가? 좋네 이거는 일단 나한테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네 전사나 그런 애들은 확실하게 튀니까 나겠다 이거쓰고 때리면 뭐 나한테도 좋겠지 뭐 고추장 아니네 너무 고추장통처럼 생겼었어 방금 그거 자 가보실까 자 여러분 수환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이놈씨끼를 또 뭔 꽁꽁이 짓이야 일단 마라가 또 빠질거 같애 뭐 매혹된 마조세 매혹된 뿅! 하헤이 텐 줏어야지 헐 위에서 죽었어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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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놈만 죽이면 되나 옙 날려주지 날려주지 와잇 저 분명히 지한테 한 대 받으면 원킬 난다 소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아 내려가야지 모로.... 모로...케일 이름이 드럽네 이름이 드러워 니가 나한테 아까부터 계속 계속 기속말로 뭘 한거냐? 모로게일? 아 모로케일구나 어쨌든 케이든 계이든 어어어 으어어 잡았어 옳라A! 마그누스의 지팡이 모로케이 매지크화 재생속도 100 증가 우와! 이거 짱이다 장비 모로케이 나크린이랑 비슷한데 생긴거 볼까? 비스피 사는게 생겼는데? 흐어엉 으어엉 아우 잠깐 하품이 나오네 아우 잠깐 하품이 나오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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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칼기상했어 백두치고 너무 칼기상이다 설마 또 뒤로 가는거겠지 이거 이거다가 또 뒤로 가겠지 예지 이상한거 같애 아까 내가 한번 당했어 이번에는 길을 시작했어 이게 보스존이 여긴데 과연 보스존을 냅두고 다른 곳에 있을까 예를들어 여기 는 아무것도 없네 오우 있어 있어 그렇지이이이이이 리디아 무기 바꿀까 일단 방패 좀 좋은거 얻은거 같애 오오 이거 좋은가보다 이거 바로 끼네 좋았어 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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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야 애기 어딘가에 있다 오 애기로군 적어주고 말리가 없어 그렇지 상자가 또 있네 하하 우와 잠깐만 이거 바로 줄게 드러프제 방패 하급 전격자 에보니 전투화 최상급 하염자 야 바꿔껴라 아니 너 아니구나 너구나 네 9시간만 해보네요 가족인줄 던가드 방패 이게 더 좋아 아까 준걸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오크제 방패가 더 좋네 옵션은 근데 이거 하급 전격자 아니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저것만 인첸트해서 바꿔주자 장비 중에서 아까 신발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아보니 그래 에보니 좋았어 최상급이야 오오 이거 완전 좋다 너한테 딱이야 후브 바꿔주고 방패 앱션 넣어주고 목걸이 하나 오 좋다 좋아 잠깐만 나 무겁네 동료한테 유니크믹이 있다고요? 내가 아까 저거 내가 준건데 아마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데미지가 낮아서 무기가 별로 안쎄 7랜드 17뎀 밖에 안 돼요 이런거 한번 주면 24뎀이고 막 그런데 줘볼까? 좀 좋은거? 일단 넌 무거우니까 장비라도 얘한테 좀 넣어놔야지 됐다 고! 탈출을 그렸다 사보스 미안해 얘들아 정말 미안해 어 얘 사보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저 괴물을 봉인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사보스? 약속할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거야 나는 이 장소를 영원히 봉인해버릴거야 사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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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 그런거로군 알 것 같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 돌아오셨단 말이죠? 안카노에 반해 왔군요 당신은 위험인물이야 유감이지만 그 지팡이는 내가 돌아야 할 것 같군 안카노는 그 지팡이를 잘 보관하길 원했으니 아 사내가 죽기를 원했지 개인적인 감정은 없네 다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아는 일이 걱정된다 개자식 통수를 통수로다 가보자 이제 한번 어잉? 이걸로 죽여주마 잠시만 보호하지 말아야지 가라 와 너 불의 정령 보완한거야? 뭐지? 이거 어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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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어디로 도망가는거야? 얘 도망가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 하하하하하 고망가라 으아하이 이혼 아 꼈다 3보 전진을 위한 1보 부터였구나 이 자식 문까지 열면서 계획적으로 막 도망가네? 죽었어 씨 안 봐줘 내가 포션은 엔간하면 안 먹으려고 했는데